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국산 전동휠을 구매했다가 폭발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전동휠을 갖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 중고거래 앱에서 중국산 전동휠 하나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간 정상 작동하던 전동휠은 어느 날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따로 충전은 해놓지 않은 상태로 아이의 방에 놔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벼란간 아이의 방에서 쉬익하는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곧장 달려간 A씨는 전동휠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펑! 하며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전동휠이 불을 뿜으며 폭발해버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A씨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었지만 2차 폭발까지 이어졌고 아이의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는데요. 이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지만 누군가 방 안에 있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전동휠 화재 원인의 다수가 강한 외부 충격이 있거나 과충전을 할 경우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데요. A씨는 살림살이 전부가 검게 그을려 엉망이라 집에서 지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충전 제품은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특히 중국산은 조심하라 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증도 안 된 중국산 제품 진짜 위험하다.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 모두 경각심을 갖도록 합시다.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겁도 없이 사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